위층에서 한 5평 정도 커다란 방 하나 쓰신다 생각하는 게 이 집의 복층이에요 데크 있는 테라스로 나와봤어야지 이 펜스 벽체가 꽤 높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가 바로 야당역 중심 상권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테라스 면적이 한 80% 가까이를 데크 시공을 맞춰놓은 상태예요 야당역 초역세권 현장인데요 500m가 채 안 되는 곳이니까요 그 초역세권에 이렇게 신축빌라 세계동 대형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필지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만들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있는 곳도 있고요 자주식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세대별로 요즘 한대는 기본이에요 기본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아우스마트 다마티비 구독자님들 오랜만에 파주 야당역하고 도보 6분 거리더라고요 한 450m 정도 되는 그렇게 직선거리로 나오는 그 역세권 쪽에 있는 신축빌라 현장인데 세계동으로 분양하고 있고 일전에도 몇 타입을 촬영을 한번 해봤어요 전실부터 좀 남다른데요 이 집은요 실내에 들어가 보시면요 거실하고 주방하고 복도 이런 쪽 있잖아요 그쪽에 벽지가 안 들어가 있는 집이에요 타일 그리고 바닥도 깔끔하게 포쉐린 느낌의 마루를 깔아놓은 집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드톤하고 이런 은은한 아이보리톤이 믹싱이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에요 자 전실은요 신발장이 여기도 여기도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는 3단으로 서랍장 들어가요 위에도 이렇게 분절된 장을 넣어놨는데 전실이 한쪽 면이 거울까지 있으니까 정말 되게 알차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창키를 넣어놓는다라던가 잔짐들이 이 전실에서 많이 수납이 되거든요 사사삭 넣어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아 신발장으로 쓰셔도 되겠죠 근데 팬트리 공간으로 수납 창고 공간으로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단까지 쓰시고 바깥으로 환기창, 이중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중문도 우드톤 느낌 살렸습니다 깔끔하게 세련된 중문을 구현을 했고요 들어오시면 이 집은요 길다란 복도형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거실하고 주방하고 대면용 구조예요 건너편에 TV월도 그냥 밋밋하게 타일만 깔아놓은 게 아니라 타일에다가 무늬목시공까지 맞춰놓고 그 위쪽에다 보통 여기다 TV 부착하시는 거 맞잖아요 여기다가 대형 TV를 놓으실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마감을 해놔봤어요 세로 폭이요 4.5m 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솔 조명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커튼 박스 공간 쪽으로도 그리고 소파 월 쪽 라인으로도요 이렇게 간접 조명하고 매립 조명 다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이제 거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바리솔 조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넣어놨어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LG 제품으로 넣어놨고 이중창 자식 현대 LNC 제품으로 자동 잠금 기능 있는 상품으로 넣어놨어요 건너편 넘어갈게요 바닥이 포쉐린 타일 아닙니다 포쉐린 타일을 연상시키는 우드 마루를 사용을 했어요 주방이 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밥솥하고 광파 어븐 놓는 공간 있죠 위에 수납 공간도 푸시 버튼으로 깊숙하고 넓고 아래쪽도 마찬가지고요 우드 톤하고 아이보리 톤도 잘 섞은 옷 썼어요 하이라이터 인덕션 3부 넣어놨고요 후드 들어가 있고 주방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 빅사이즈 싱크볼이 깊이 들어가 있는데 깊숙하다 진짜 하치 제품으로 넣어놨네요 저희는 옵션은 다 뺐는데 옵션을 뺀 상태로 분양가는 많이 낮췄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요즘에 흔히 말하는 개이득이라는 거지 또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일랜드 테이블 드립니다 식탁 높이로 맞춰놨고요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식탁 의자 일반용 의자 다 넣고 쓰시면 돼요 4인에서 많게는 6인까지도 앉아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거실 주방까지 다 봤고요 여기 저희가 다용도실 공간이 또 예쁘거든요 들어와 보실래요? 다용도실 공간도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제작을 해서 문을 만들어 놨어요 들어오세요 여기도 바닥도 깔끔하게 고급스러운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뭡니까? 여기 수전이 두 개 있는데 여기는 워시타워 설치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나와요 꼭 통돌이 세탁기를 써야 된다? 여기 하나 넣고 건조기 하나 넣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여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실내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 집의 절반도 못 봤는데 시간이 많이 간대 욕실 들어갔는데요 여기 건축주분이 이런 우드 계열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사람들이 이 우드하고 이렇게 아이보리 톤하고 포쉐린 느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편안하고 내집 같은 그냥 가정집 느낌이 나는 거죠 여기 조명 거울도 하나 넣어놨고요 기분 맞춰서 색깔 바꿔서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수납 공간도 좋지 않아요? 이렇게 세분화돼서 그리고 여기 선반도 있고요 바닥 청소할 수 있는 장치까지 있으니까요 해바라기 수정까지 있고 다 있네요 그리고 깨알같이 유리도 있다 유리도 방으로 들어가시죠 이게 2번 방이에요 방 사이즈로 봤을 때 세 개 중에서 중형 방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2m, 2.8m 방이거든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가구가 없어서 그러니까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요 에어컨은 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보통 창호구보다 조금 더 길게 넣어놨어요 좀 시원시원하게 넣어놨고요 방마다 온도 조절이 있으니까 온도값 다 바꿔서 쓰실 수 있어요 요즘 날씨 많이 춥잖아요 뜨끈뜨끈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야 방에 벽지가 나오네요 자 또 들어가 봅니다 여기 안방 볼까요? 안방은요 치수가 3.9m, 3.4m가 조금 넘거든요 꽤 큰 규격의 방인데요 이 방이 더 커 보이는 이유는 물론 저희가 아직 커튼이나 이런 것들을 시공하기 전인데 창이 하나, 둘, 셋 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양창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안방에 드레스룸이 또 있거든요 드레스룸은요 역시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달아서 그냥 일반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여기 유리를 덧붙여서 넣어놨고요 시스템은 이거 모두 넣어놨어요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 서랍자까지 있어요 저희가 메인 욕실 갔다가 이제 안방 욕실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도 우드 타일도 한쪽에 썼고요 해바라기 수저 있는 것도 동일해요 보통 안방 욕실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 뒤편으로도 열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요 수건 거리가 있고요 조명 거울까지 첨부가 되어 있어요 3번 방인데요 3번 방도 3.2m, 3m 이렇게 네모 반듯한 방 같은 경우에는 이 각 사이드마다 가구 배치를 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분양가는 낮췄지만 역세권 입지는 좋고 방 크기는 키운 그리고 세련된 집을 공급해 드리는 현장입니다 기준층 영상 보셨었죠? 기준층과 이 복층의 차이점은요 그 중간에 복도에 팬틀이 있던 공간 있죠? 그쪽에서 이렇게 계단실을 마련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꺾어지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 난간대가 꽤 높아요 탄탄해요 그리고 바닥은 멀바우 소재로 되어 있어서 복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계단이 조금 널찍하고 좀 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여기 좀 작아 보이죠? 제가 어떤 높이를 한 번 재봤더니 2m 36cm가 나왔거든요 아마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더 높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안쪽은 메인 공간이 아니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아직 조명 공사가 다 끝난 상태는 아니라서요 바닥은 마루시공을 맞춰놨어요 약간 대리석 느낌의 마루시공을 맞춰놨고요 여기가 바로 2m 36cm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층에서 38평 쓰리 룸 그대로 살리시고요 위층으로 올라오면 저희가 사실 바닥 공사가 아직 다 끝난 상태는 아니거든요 벽에다 모두 장을 넣어놨어요 수납장을요 문을 양쪽으로 열고서 이렇게 양 단으로 두 단으로 설계를 해놨거든요 한 단 한 단 그래서 여기 이사 오셔가지고 따로 창고 같은 거 제작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짐 수납 많이 하시면 되는 그런 공간이고요 복층에 아무래도 수납 위주로 쓰실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세대불리에서 사시는 경우들도 있고 작업실이라든가 이런 용도를 많이 쓰시거든요 괜찮죠 그리고 위층에서 한 5평 정도 커다란 방 하나 쓰신다 생각하는 게 이 집의 복층이에요 외부에 테라스가 좀 많이 크고요 벽이 높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거든요 나가보실게요 데크 있는 테라스로 나와봤어야지 이 펜스 벽체가 꽤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1m 한 3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바로 야당역 중심 상권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도보로 한 6분 정도? 5, 6분 정도? 그러니까 한 500m 미만의 위치에 있는데 테라스에서 와서 올라와 보니까 아 진짜 야당역이 정말 가까이 보이는구나 이게 실감이 됩니다 뒤쪽으로는 타운하우스 단지가 보이는 게 장점이고요 테라스가 워낙 크다 보니까 벽등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수도도 쓰실 수 있어요 저희가 수도 바깥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전기는 안쪽에서 끌어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노출형으로 우레탄 시공만 해놓은 상태에서 테라스를 쓰시면은요 좀 이용하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 데크를 꽤 많은 부분 그러니까 테라스 면적이 한 80% 가까이를 데크 시공을 맞춰놓은 상태예요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가마TV 구독자님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 좀 독특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복층이라고 하면은 2개 층 해가지고 위층에 테라스가 좀 작게 들어가 있는 타입들이 많은데 여기는 아래층에서 38평 스리룸 그대로 쓰시고 복층에서 방 하나 좀 커다란 층고가 높은 방 하나 쓰신다 생각해서 포룸 복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테라스가 실내 면적이 한 80% 가까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15평 이상의 왕 테라스를 쓰실 수 있는 복층을 소개해드려봤는데요 이 현장의 장점은요 지하철 역학하고 우선 가깝다는 거 그리고 금액이 싸다라는 게 장점인 거죠 방 4개의 포룸들도 인근의 현장에서 4억대 초반 중반 하거든요 근데 복층 2개 층을 소유하시고 왕 테라스를 쓰실 수 있는데 그 금액대가 4억대 초반으로 분양하는 가성비 있는 단지였습니다 실 입주금 궁금하시죠?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요 이 복층을 매수하실 때 실 입주금 3천만 원 준비해 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많이 낫죠? 고객분의 신용 점수 그리고 소득과 기존의 대출 내역 파악하고 나서 실 입주금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마TV가 가성비 있는 금액 대비 입주금 낮은 그런 복층 기준층 테라스 매물들 많이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유선 문의해 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가성비 있는 매물들이 계속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영상 잘 봐주세요 집 보러 나오세요 여기 복층이 정말 맛집인데 자녀 세대가 많지가 않습니다 하마TV 꼼장화였어요 야당역으로 오시죠